이번 시간은 페이지 270페이지 유리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는 판유리에서 후판유리, 뚜껑유리를 후판이라고 하죠 6mm 이상의 뚜껑유리를 후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늬유리는 여러가지의 무늬죠 다이아몬드형이나 주름이나 여러가지 꽃모양 이런 것을 해서 무늬유리를 해서 보통 이거죠 투사방지용으로 밖에서 정확히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안되잖아요 사람은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게 되는거죠 그 형태가 바로 무늬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망임유리 망임유리는 정확히 공부해두시면 된다 망임유리는 금속망을 이런 망을 삽입해서 만든 유리죠 이렇게 해서 망임유리는 이런 금속망을 갖다가 금속망을 삽입해서 만든 유리입니다 삽입해서 만든 유리로서 이 망임유리는 일반 유리처럼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난이나 하재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망임유리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재가 나게 되면 일반 유리는 팍 깨지죠 그러면 하재가 옆으로 피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임유리는 상업지역 같은데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물과 건물에 여러분들의 상업지역은 간격이 좁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망임유리가 설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3번에 복청유리 나오죠 폐학을 낳아서 자 3번에 망임유리는 잘 하시고 그리고 복청유리 폐학을 낳아서 자 유리와 유리 사이에다 두 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유리는 두 장이나 세 장 관계가 없습니다 유리와 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층을 둔 일정 간격을 둬 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건조 공기층을 우리가 둔 유리가 바로 복청유리 폐학을 낳아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복청유리의 목적은 이런 단열이나 열의 이동의 단열이나 방음 목적으로 이 복청유리 폐학을 낳아서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이 복청유리가 이중창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중창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복청유리는 밀봉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 절단 가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해야 되는 유리가 복청유리입니다 그리고 복청유리 두께를 표현할 때 공기층 두께도 포함해서 복청유리 두께에 보통 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4mm, 22mm 복청유리이라면 공기층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유리 5mm, 유리 5mm 쓰고 중간에 공기 12mm 하면 그러면 22mm 복청유리가 되는 겁니다 유리 3mm, 3mm하고 공기층 6mm 되면 12mm 복청유리이네요 그래서 공기층을 합쳐서 보통 복청유리 두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의 강화유리 강화유리하고 우리가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강화유리가 있고 강화유리보다 조금 떨어지는 유리가 배강도 유리가 있어요 배강도 유리하고 강화유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강화유리하고 배강도 유리의 차이점은 열 처리를 할 때 강화유리는 연하점 이상으로 하는데 얘는 연하점 이상이고 열 처리할 때 연하점 이상의 열 처리를 하고요 그 반면에 이건 연하점 이하로 하는 거예요 연하점 이하의 열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냉각을 시킬 때 차이가 있습니다 냉각을 시키는데 냉각을 할 때 얘는 찬 공기를 서서히 불어넣는 것이 바로 배강도 유리 이건 선행이에요 찬 공기를 서서히 불어넣어서 서서히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배강도 유리이고 그 반면에 강화유리는 검냉 시키는 거에요 찬 공기를 불어넣어서 빨리 냉각 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검냉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검냉 시켜서 하는 것이 강화유리고 선행식은 배강도에요 그러면 강도가 얘가 더 세진다 보면 강화유리가 더 세다 보면 얘는 배강도는 배입니다 두 배 두 배 정도 강도가 큰 거고 강화유리는 세 배에서 한 다섯 배 정도 강도가 큰 거에요 그래서 얘가 검냉 시켜서 강도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절단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파괴될 때 이거는 잘게 이렇게 파달처럼 부서집니다 잘게 파손되지만 얘는 이런 식으로 깨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깨지는 것이 배강도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처도 이거는 저층에 사용되죠 1층 2층 이런데 1층이나 2층부 이런데 저층부에 사용이 되고 이거는 중고층부에 중고층부 이런데 유리로 사용되는 것이 배강도 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열 처리해 준 유리는 열 처리해 준 이 유리들은 이거는 현장 절단 가공 안 됩니다 얘들도 현장 절단 가공 안 돼요 그래서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배강도 유리 중에 하나가 스팬드럴 유리가 있습니다 스팬드럴 유리가 글래스가 스팬드럴 유리 스팬드럴 글래스가 바로 배강도 유리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스팬드럴 유리는 보통 이겁니다 유리 한 면에다가 세라믹 도료를 코팅해서 열 처리해서 배강도 유리로 만든 것이 스팬드럴 유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색유리라고 칭하는 거죠 보통 빌딩들 같은데 외부에 유리 공사했을 때 색이 있는 유리죠 푸른빛이 있고 그게 스팬드럴 유리 배강도 유리 중에 하나입니다 세라믹 도료를 한 면에 코팅해서 열 처리해서 만든 유리가 배강도 그래서 얘도 절단 강화인데 배강도 유리 중에 하나가 스팬드럴 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강화 유리는 강도가 한 3배에서 5배 정도 돼요 배강도는 2배 정도 돼요 그래서 급냉식이 있는 게 강도가 더 세지는 겁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무슨 유리? 접합 유리가 나옵니다 접합 유리 접합 유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가 접합 유리예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다가 무엇을 둔 거다? 합성 수지 중간막을 둔 거예요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된 거죠 유리와 유리 사이에다가 합성 수지 중간막을 둔 거예요 막을 형성시켜요 그래서 막을 형성시켜서 150도 열로 강하게 접합해서 만든 유리가 접합 유리입니다 이 접합 유리는 특징이 이거죠 파편이 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파편이 파편이 비산이 되지 않도록 비산되지 않도록 한 유리가 접합 유리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죠 자동차 유리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접합 유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죠 샤워부스 이런 거 깨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강하유리가 우리나라에서 품질 검사를 안 하고 출하를 합니다 그래서 강하유리가 맑겨져요 불량품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강하유리가 좀 맑겨집니다 불량품들은 충격을 안 가해도 부서집니다 여러분들 아무 잘못 없는데 입에 있었는데 유리를 살짝 건드렸는데 깨지더라 이건 불량품입니다 여러분들 뭐 슈퍼맨입니까 때렸다고 깨지게 그래서 강하유리는 여러분들 주먹으로 쳐가 안 깨집니다 손이 깨집니다 그래서 강하유리에 제발 돌 던지지 마십시오 안 깨지면 자기한테 반동으로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분 한 분 맞으신 분 있어요 열바닥에 돌로 쳤는데 탁 튀어가지고 그래서 강하유리 셉니다 그래서 강하유리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불량품들이 깨져요 그냥 자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가 분명히 사람이 깰 수 있는 강도는 아니다 사람이 살짝 때리는 데 깨지면 불량품이에요 힘이 센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접합유리는 그래서 8편이 비상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유리가 바로 접합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저 어딘가면 저기 나옵니다 12번에 방탄유리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접합유리를 갖다가 여러 장 하면 방탄유리가 되는 거예요 방탄유리가 접합유리 일종입니다 접합유리 일종 방탄유리는 이렇게 하면 일반 접합유리고 이걸 마해하면 여러 장 하면 방탄유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강하유리로 접합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탄유리 접합유리의 계열이 방탄유리 총알이 못 뚫도록 열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탄차는 굉장히 창문이 뚫고 유리도 뚫고 있고요 이렇게 문 열 때 딱 보십시오 뚫기가 장난 아닙니다 일반 창문은 여러분의 성용차들은 총알을 뚫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폭이 좋은데 이 방탄차들은 뚫기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유리도 엄청 뚫고 이걸 강하유리를 접합유리와 만들었거나 그래서 그게 합유리가 접합유리를 뜻하는 거예요 접합유리 합유리 줄여서 그래서 방탄유리가 접합유리를 갖다가 만드는데 여러 장이 굉장히 장수를 마해하거나 또는 강하유리를 접합유리와 만든 것이 방탄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방탄차를 타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방탄차를 타신 분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가장 비싼 방탄차를 탑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개념 정도 한 봐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고 271페이지 보시면 제가 나와요 X선 차단유리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X선 차단유리는 저기있었죠 X레이 찍는데 방사능 차단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냥 벽으로 돼 있으면 방사능 때문에 내가 벽에서 이렇게 보면 잘 안 되니까 유리를 해놓고 환자 어떻게 누워라고 신호하죠 그리고 이제 보는 그 유리가 X선 차단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에 이제 자외선 투과유리 보통은 이겁니다 유리는 조성 성분의 흰 강도를 가지기 때문에 철성분을 합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철성분이 자외선을 갖다 거의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유리는 철성분이 철성분 때문에 자외선이 거의 투과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외선 투과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성분을 줄여야 돼요 줄여줘야지 자외선이 투과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외선 투과유리는 어디에 쓰는가 하면 병원의 일광욕실 같은 데 쓰는 것이 자외선 투과유리에요 자외선이 투과되어야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자외선 가지고 효과를 가지는 게 많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자외선이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외선이 우리의 비타민 D를 형성시켜줍니다 자외선 중에 파장 중에 도로노선이란 도로노선이란 건강선의 파장이 있어요 290에서 320나노메터에 해당되는 그 파장의 자외선이 인간에게 좋은 거예요 모든 파장이 인간에게 나쁘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좋은 파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건강선 도로노선이란 그 파장은 우리가 비타민 D도 형성시켜주지만 일반적으로 백혈구 정식이나 이런 데 도움이 주는 자외선도 있어요 그래서 햇볕을 쬐는 분들이 더 건강하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단지 얼굴로 쬐지 마시고 얼굴로 계속 자외선을 맞으니까 피부 노후가 빨라지는 거죠 몸 전체로 바꿔가면서 우리가 자외선도 한번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투과유리는 이제 병원의 일광 욕실에 쓰는 거예요 병원의 일광 욕실이 있어요 여기에 자외선 투과유리를 쓰는 거예요 일반 유리는 자외선이 투과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잖아 샷시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잖아요 그럼 자외선 안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개로 차단되어 있어 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고 햇볕 자외선이 자외선 차단 그림 바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리로 돼 있으면 자외선이 투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것만 쓴다고 자외선이 양산만 이렇게 딱 쓴다고 자외선이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산란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외선 크림을 바르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에 로이유리 기억하시면 된다 로이유리 로에미시비지 글래서 로이유리라고 하죠 자 이 로이유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이겁니다 유리와 유리 사이에다가 자 복층유리로 제작되는데 자 여름철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여름철용입니다 자 보통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계기는 이겁니다 자 최근에 건축물이 자 오피스텔 건물들이 전부 다 뭡니까 외부가 사무소가 사무소 빌딩들은 전부 다 외부를 유리로 조립하잖아요 그러면 여름철에 아이고 온실 돼요 유리로 조립된 온실 얼마나 덥겠어요 냉방비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름철용은 여기에서 은호로 코팅을 하는 거야 이면에다가 외척에 이 염이 여기에다 코팅하는 거야 코팅면이 여기입니다 유리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은호로 코팅을 하는 거야 코팅을 해서 이제 태양이 됐습니다 자 태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 때 열선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시방서에서는 열 적외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에 따라 줄게 좀 쓰시는 분들이 좀 열심히 쓰셔야 되는데 두 개를 접목해가 썼습니다 열선하고 적외선을 열 적외선 이렇게 썼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적외선 돼지 열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열 적외선 그러면 이 반사율을 높인 거예요 반사율을 높인 거예요 반사하는율은 그런데 들어오는율을 방사율이라고 해요 방사율하고 반사율은 틀린 겁니다 반사하고 방사하고는 그래서 이 방사율은 줄인 겁니다 줄이고 그런데 자 이겁니다 가시강선은 보통 조명학적 의미의 강선을 가시강선이라고 해요 가시강선은 그래서 이 가시강선 투과율은 높인 거예요 가시강선 투과율은 높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겁니다 제발 또 자외선 투과율을 높인 거 아니에요 자외선 투과율을 높인 것은 무엇이다? 아까 했죠? 자외선 투과율이고 일강요시는 이 자외선 투과율이고요 투과율이 자외선 투과율을 높인 거고 얘는 가시강선 투과율을 높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절약목조로 제작된 것이 여름철율입니다 자 이거고요 그러면 여름에 냉방할 때 에너지 절약목조로 제작된 거에요 이거는 여름철용이고 그러면 자 겨울철용은 이렇게 제작된 거에요 겨울철용 자 겨울철용은 반대가 됐죠 자 여기가 이제 실내 쪽이죠 여기가 실내고 그러면 코팅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얘는 코팅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코팅을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코팅면을 여기 은으로 코팅을 이쪽에다 하는 거예요 코팅을 여기에다 한 겁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남박했을 복사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 것이 겨울철용이에요 그리고 사결력 양쪽 다 코팅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초창기는 이게 제작됐습니까 이걸로 보통 이론이 많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름철용 겨울철용이 코팅면이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목조로 제작된 유리가 자 바로 무엇이다 로이 유리 그럼 로이 유리는 무조건 복총으로 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현장 절단 가공 안 되는 거예요 얘도 현장 절단 가공할 수 없는 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로이 유리 자 그래서 에너지 절약목조로 제작된 유리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유리블록 나오죠 자 그래서 유리블록은 투명유리를 두께 95mm 넓이 200mm 규격으로 최강구조 장식효과 목적으로 자 우리가 제작된 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형태로 제작되어 가고 블록처럼 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백시멘트로 이렇게 쌓는 건데 유리블록을 가지고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는 70%가 안에는 저하 공기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유리블록은 최강겸용 구조용 블록입니다 쉽게 자 얘가 벽이라는 구조예요 벽을 쌓는 구조가 되는데 무슨 역할까지 한다? 바로 이제 구조용 블록인데 최강 햇볕까지 은은하게 들어오죠 그 목적으로 되는 것이 최강 겸용 구조용 블록이 유리블록이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안에 저하 공기가 들었기 때문에 보통 벽돌보다 열 전도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효과도 가지는 게 유리블록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2페이지 보면 뭐 시방서 관련돼서 몇 가지 보도록 합니다 먼저 1번에 실란트 작업 원래 실란트 작업은 이걸 실란트 작업이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 틈 사이가 있죠 틈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우는 틈이나 공간을 메우는 작업하는 것을 실란트 작업이라고 해요 그니까 실링제 공사하고는 완전 다르죠 의도적으로 줄눈 조인트를 둬가지고 줄눈 처리하는 것은 실링제고요 실링공사죠 근데 얘는 이 틈새를 갖다가 구멍이나 틈새를 메우는 작업하는 걸 실란트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해서도 이거는 90%가 됩니다 자 기본은 이거였잖아요 몇%였다? 85%인데 실란트 작업만 90%가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수 구멍을 둬야 돼요 그래서 배수 구멍은 기본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샷이 설치할 때 물이 바깥으로 흘러가도록 구멍을 닫아 놨어요 배수 구멍이 두 개입니다 자 모르면 우리도 코 흘리는 코 구멍도 두 개죠 눈 구멍 두 개 두 개를 기본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팅 볼록은 쉽게 고임재다 생각하면 돼요 유리를 그냥 바로 프레임이나 이런 바닥에 놓으면 유리가 파손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고임재가 세팅 볼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반 및 보관적인 측면에서 복층유리는 20매 이상을 적취해서는 안 돼요 복층유리 무거워요 그러면 유리와 유리에서의 건조 공기청을 뒀는데 많은 유리를 한꺼번에 쌓아놓으면 유리의 무기에서 파손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매 이상은 적취를 금합니다 자 그리고 유리의 절단은 약간 짧은 지수로 절단해야 돼요 절대 이 유리를 정확히 크게 자르면 안 들어가고 정확히 절단해도 안 들어가요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짧은 지수로 절단해서 넣어야지만 유리를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스켓은 우리가 유리 끼움용 부자재죠 그래서 정형 또는 성형이죠 제품으로 고무제품으로 만들어서 나와요 그래서 정형제품 성형제품이에요 이거는 개스켓은 부정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리콘 쏟는 게 실리콘 그런 게 부정형이에요 액상으로 주입해가요 아무 모양으로 다 형태를 만드는 거 이런 것이 부정형이고요 그래서 개스켓은 정형 성형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의 끼움용 부자재죠 끼움용 목적에서 고정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스켓이라고 발음하는 게 정상이지만 어떻게 발음할 수도 있다? 옛날 분들은 가스켓이라 발음을 합니다 가스켓 이렇게 저도 가스켓이라 발음할 때 썼던 겁니다 제 나이 때만 돼도 전우만 돼도 밑에 나이 때도 이거 다 썼습니다 가스켓 한 40대 정도까지는 이거 썼을 겁니다 가스켓이라고 지금 40대 정도까지는 이걸 다 쓸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개스켓하고 지금은 이 개스켓으로 발음하지만 아주 젊다 이러면 개스켓으로 거의 내는 거고 그래서 가스켓 옛날 이렇게 발음해요 개스켓 발음하니까 뭐라고 개스켓 이러면 욕됩니다 그래서 가스켓이라고 발음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24회 시험 때 가스켓이라고 언급된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유리 끼움용 부자재죠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한 면은 부드러운 거 다른 면은 견고한 밀도가 높은 개스켓 시공성이 좋아해 둘 다 견고하면 잘 안 들어가요 둘 다 부드러우면 잘 빠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스켓은 유리의 각 변기로 약간 길게 자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짧게 자르면 안 되고 약간 길게 자르고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끼워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모서리에서 기왕이면 중앙에 불룩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나간다는 점을 잘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보시면 5번에 유리 설치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순서로 해야 됩니다 중앙센터를 해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끼워라 만약에 좌우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이렇게 끼워오면 중앙에 바람이 세지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좌우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에 그거는 별도로 외우실 필요 없고 용어 정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시험이 한 번 나왔었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은 10번 피노를 가지고 냈었어요 10번에 274페이지 보시면 피노를 나오죠 바탕유리가 또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피노를 이렇게 그래서 얇은 막입니다 여기서는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피노리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해서 우리가 이제 좀 봐 두실 것이 자 뭐 저런 부분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2번에 로이 유리는 출제가 됐죠 2번하고 10번이 나온 겁니다 열 재개선을 반사한 은소의 토마 코팅에서 방사율과 열관리를 낮추고 가시광선 투결을 높인 유리로서 이것이 에너지 지상복지적인 것이 로이 유리라겠죠 요거는 뭐 시험에 나왔고요 자 그리고 배강도 유리는 뭐 우리가 이야기해 드렸죠 뭐 이제 시방서 개념상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러면 어플로투파는 연하점 부근인데 사실상 연하점 이하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따지면 700도시 연하점 이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됐고요 그래서 선행시킨다겠죠 그래서 공기를 서서히 볼 그래서 2배 이상 되는 거예요 얘는 3배에서 5배 된다겠죠 강화유리는 그런데 배강도이니까 배 2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팅 블록은 고임제락했죠 그리고 스페이스가 유리 끼우기 호공계의 측면과 유리 사이의 면 클리언스 클리언스는 예유 공간이죠 그래서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을 스페이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칭은 화학약품의 부식 현상을 응용한 거로서 유리의 주위에 산을 사용해서 산을 뿌리면 유리가 부식당했죠 그래서 이 에칭은 그래서 장식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에칭 유리 에칭 유리 글래스가 유리가 바로 장식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장식 장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에칭 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어 부분에서 낼 걸 거의 내버렸어요 그래서 별도로 내기는 좀 힘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유리를 정확히 공부해 두시면 되는데 올해도 유리 부분을 중점으로 하십시오 올해도 동일하게 뭐 유리 하나 더 해 드리면 뭐 13번까지 유리 블록 14번까지 했는데 하나 더 하면 포도 유리 포도 유리는 프리즘 유리라고 프리즘 자 어떻게 만드는가 만드는 원리는 이겁니다 철제 철제 이제 격자 틀을 이렇게 설치해 놔요 철제 이제 격자 틀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여기에다 볼록 모양의 유리를 끼워 넣는 거예요 볼록 모양의 유리를 하나씩 끼워 넣어서 만드는 게 포도 유리 프리즘 유리입니다 그래서 빛의 굴절 체강을 이용하는 게 굴절 굴절 시켜서 체강하는 형태를 하는 게 포도 유리 프리즘 프리즘이 빛의 굴절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주노초파노 무지개빛 아니죠 그거 하는 게 프리즘이잖아 프리즘 유리는 자 이렇게 만들어서 빛의 굴절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거죠 굴절 굴절 이용해서 체강하는 거죠 이용해서 체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포도 유리의 개념이 된다 뭐 그 정도 혹시나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수장공사 파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수장공사 파트no 4페이지 수인이 본문 이후에 7페이지 수강 상태가 6페이지 수강